버려진 집은 썩고 퇴락하기 시작했다. 기계가 델코 이해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다. 기계가 델코 이해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다. 전 해외여행을 할 때마다 돈에 관해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너와 함께 있다. 절대적인 개인의 자유라는 발상은 환상이다. 그녀는 미국 문학 연구에 몰두해 있다. 미나 진실은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 지방은 사과의 다량 생산지로 유명하다. 권력은 다른 상황에서도 남용될 수 있다. 은행 합병 속도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 차가 환경문자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그 차는 많은 곤란에 직면할 것이다 그 사업은 넓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이득이 있다 영어 마을은 9,000명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개의 주요 임무는 긴 야간 산책에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팀워크는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 차가 환경이 될 것이다 이 차가 환경문자들의 부담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 차가 환경문자의 주요 임무는 그 차가 환경문자의 주요 임무는 이러한 계좌들은 한때 뇌물에 이용되었던 비자금의 일부로 추측된다. 그 글은 그날 있음 사건들을 정확히 묘사한 것이다. 그는 상사를 살해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아일랜드가 해낸 노사정 합의를 한국이 못해낼리 없다. 산성비가 숲에서 내리고 있었다. 그 선수는 심판의 판정에 승복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아이들이 어떻게 언어를 습득하는지를 조사했다. 자율신경계가 또한 활성화된다. 견적보다 실제 비용은 100만원이 초과하였다. 자율신경계가 또한 활성화된다. 자율신경계가 또한 활성화된다. 자율신경계가 또한 활성화된다. 정보사회의 도래가 어느 때보다 보다 예민한 저작권 문제를 만들고 있다. 아이들은 새 학교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약물중독자는 그의 아파트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나는 철저하게 나의 소비습관에 적응됐다. 연금기금은 상업은행들이 관리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국 축구 감독은 아르센 벵거이다. 그 미술관은 일요일이면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교사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며, 청소년기 학생들에게는 기본권이 필요하다. 그 아이는 동물보호소에서 그 새끼 고양이를 입양하고 싶어했다. 학교비 cam 사과의 상업은행이 있어야 한다. 학교비음管은 일요일 carn로서가job 사과를 받을 수근할 수 있는 건지는 성장입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수준으로부터 학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학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학교의 수준을 하기 위한 입장입니다. 학교를 받은 수준으로서, 학교에 대해 수준으로 신경이 있으려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기 전에 주요 과목을 선행학습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민주당이 아직 수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상사는 나에게 새 관리자를 구하는 광고를 내라고 했다. 노이 폐지론자들은 노이들의 자유를 주장했다. 그 이야기는 온통 가정교사의 연애 사건에 관한 것이다. 비의 양은 농작물 성장에 영향을 준다. 우정과 애정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손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투자하세요. 여행을 계획할 때 여행사를 시키는다.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비용 절감 문제는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여행사들은 티켓에 대해 1%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그 나라는 호전적이며 항상 전쟁을 하겠다고 위협한다. 농업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다. 실직자들은 정부 도움을 받으려고 애썼다. 교육의 목적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보다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 레이더의 국적불명의 비행기가 포착됐다. 남자는 비행기 통로에 발을 쭉 펼쳤다. 정부는 반복해서 전력 부족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외계 생명체의 매료됨은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니다. 이 영화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에게 모두 똑같이 성공적이다. 미국의 비행기 통로에 외계는 살아만 같은 것이어야 하는지 보다. 미국은 반복해서 전력 부족감을 받은 모든 것이 보다. 한국은 반복해서 전력 부족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미국은 반복해서 전력 부족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나라는 나라가 아직은 반복해가 보다. 독재자는 여전히 건재하여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Allow Students should be allowed to use cell phones in class. 학생들이 수업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Chavez is Castro's close friend and 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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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ongside He crossed the street and walked alongside Central Park. He crossed the street and walked alongside Central Park. 그는 차도를 건너 Central Park를 나란히 따라서 걸었다. Alter We have no plans to alter this policy. 우리는 이 정책을 바꿀 계획이 없다. Alternative 실행 가능한 유일한 대안은 회의를 연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느리긴 하지만 항상 미래로 여행한다. Onagem Altogether The computer broke down, and I lost the files in the computer altogether. 컴퓨터가 고장나는 바람에 그 안에 들어있던 파일이 모조리 날아갔다. 각 이 집단의 음악은? 이 집단과 이기심이 끊임없이 나를 아연케 한다. 한국 측은 고이즈미 총리의 행동에 항의하기 위해서 일본 대사를 소환하였습니다. 한국 측은 고이즈미 총리의 행동에 항의하기 위해서 일본 대사를 소환하였습니다. 한국 측은 고이즈미 총리의 행동에 항의하기 위해서 일본 대사를 소환하였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평양의 행야심 때문에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엘라베마의 여름은 미국에서 가장 더운 곳 중 한 곳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컴퓨터 범죄의 정계는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공부에서 가장 더운 곳은 governors, 나는 기분 전환이 필요해. 자꾸만 생각에 빠져들지 않도록 뭔가 즐거운 일을 해야겠다. 그들은 교통체증의 원인을 분석했다. 배는 인천항에 정박해 있다. 고대의 공들은 처음에는 줄로 묶어 뭉친 풀이나 나무늬을 만들었다. 사각형의 각도는 모두 직각이다. 노벨상은 해마다 노벨이 세상을 떠난 날인 12월 10일에 수요됩니다. 모두가 좋은 성적을 얻었다고 발표하게 되어 기쁘군요. 모기가 나를 너무 귀찮게 해서 잠을 잘 수 없었다. 대학들 대부분은 등록금이 매우 비싼 편이다.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신적인 근심이나 고통 같은 문제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되었다. 그들은 미래를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그들은 미래를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apart 그 회사의 노동과는 경쟁사들과 구분된다. 사과할게요. 제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특별한 이유 없이 어지럼증을 느낄 수도 있다. 남아프리카는 계속해서 유엔에 호소해였다. 그것은 헛된 희망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어제 몇몇 지원자를 채용했다. 새로 만든 규제를 모두에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이번 축제의 홍보대사로 위축되었다. 그나저나 그것은 전형적인 죄책감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감사하다. 그것은 합리적인 접근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 영화는 미성년자들이 보기엔 적절치 않았다. 그 영화는 미성년자들이 보기엔 적절치 않았다. 위원회는 지난주에 그 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사망 추정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건축가는 그에게 친환경 주택을 설계해 주었다. 저는 건축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가 변조됐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군대가 밤에 반란군들을 기습 공격했다. 개인 면담을 주선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왕은 도굴 사건에 용의자가 검거되었다. 화살이 일직선으로 뚝배로 날아가서 목표물에 맞았다. 화살이 일직선으로 뚝배로 날아가서 목표물에 맞았다. 이 신문의 기사는 편파적이다. 그 여배우는 성형 미인이다. 화살이 일직선으로 뚝배로 날아가서 목표물에 맞았다. 우리는 그의 죄를 바다에 뿌렸어요. 의자는 나를 옆으로 잡아 끌고 가서는 무언가를 속삭였다.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는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이다. 그의 죄를 바다에 맞았다. 그의 죄를 바다에 맞았다. 그의 죄를 바다에 맞았다. 아직은 한국의 집단이 시작된US이의 의미가 없지 않다. 그래도, 한국 사회의 모든 면에서 나이는 여전히 인간관계의 주요 요소 중 하나다. 매력적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거의 매력적이지 않다. 그 제품들은 중국에서 조립되었다.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를 다하여라. 주관적인 판단은 인간의 행동을 평가하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은 신용입니다. 대위가 정문을 지키도록 두 명의 병사를 배치했다. 현재는 더 이상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위가 정문은 인간관계의 주요 요소 중 하나다. 이러한 자격 요건들은 미모나 젊음과는 상관없다. 시청자들은 어리석다고 추정되며 쉽게 속는다. 시청자의 주요 요소 중 하나다. When the Wright brothers set out to build a flying machine, many intelligent people assured them that their project was a fool's errand. When the Wright brothers set out to build a flying machine, many intelligent people assured them that their project was a fool's errand.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들기를 시도했을 때 많은 지식인들은 그댈 형제에게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이 거둔 실적은 놀랐다. 운동선수는 그의 과거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했다. North Korea also said it would not return to the talks until Washington created an appropriate atmosphere for its return. North Korea also said it would not return to the talks until Washington created an appropriate atmosphere for its return. North Korea also said it would not return to the talks until Washington created an appropriate atmosphere for its return. 북한은 또 미국이 복귀 조건을 성숙시키지 않을 경우 육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원자폭탄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용량이 큰 첨부파일을 여러 개의 이메일로 보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최근에 폭탄 공격이 있은 후 긴장이 고조되었다. 굴은 충분히 자라기에 5년 걸린다. 여러 개의 이메일로 가IT에 나온 어째까지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 투표에서 실패한 시도에 전적인 책임을 쥔 시장은 사표를 냈다. attend 기자들은 그 재판 참석이 허용되지 않았다. attention 아기는 자기 엄마의 주의를 끌려고 시도했다. attitude 그러한 종류의 낭란적인 태도는 금융가들에게 먹혀들지 않는다. attract teachers are automatically attracted to students that study hard teachers are automatically attracted to students that study hard 선생님은 자연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에게 끌리게 마련이다. attribute the decline of most civilizations is attributed to a decay in morality 대부분 문명의 쇠퇴는 그 원인이 도덕의 쇠퇴에 있다고 한다. auction the profits from the auction will go to charities the profits from the auction will go to charities the profits from the auction will go to charities the profits from the auction will go to charities 동맹 파업자들은 흥분하기 쉬운 청중으로 이루어진다. 작가들이 이야기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비현실적이다. Autobiography 나는 겨우 스물일곱 사이지만 내 자서전을 쓰는 중이다. Automatic Taxis in Japan have automatic doors Taxis in Japan have automatic doors 일본에서 택시의 문은 자동이다. Automobile Korea is competing with Japan in the export of automobiles 한국은 자동차 수출에서 일본과 다투고 있다. Available The arts should be available to more people at prices they can afford. The arts should be available to more people at prices they can afford. 예술 작품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Avenue Hard work is a sure avenue to success and prosperity Hard work is a sure avenue to success and prosperity 금면은 성공과 번영으로 이르는 확실한 길이다. Average The average high school student from an OECD country studies 34 hours a week The average high school student from an OECD country studies 34 hours a week OECD 국가의 고등학생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34시간을 공부한다. Avoid The students ran off to school, cutting corners to avoid being late The students ran off to school, cutting corners to avoid being late The students ran off to school, cutting corners to avoid being late 학생들은 학교에 늦지 않으려고 지름길로 달려갔다. Await The man is in custody awaiting trial The man is in custody awaiting trial The man is in custody awaiting trial 그 남자는 재판을 기다리며 감금되어 있다. Awake The caffeine keeps me awake The caffeine keeps me awake The caffeine keeps me awake 카페인 때문에 계속 깨어있게 되는 것이다. Award The prize was awarded every year without exception until the first world war. The prize was awarded every year without exception until the first world war. The prize was awarded every year without exception until the first world war. 이 평화상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수여되었습니다. aware We are aware of the fact that media is often times repetitive and fabricated. We are aware of the fact that media is often times repetitive and fabricated. 이상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수여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한국이 양궁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즘 영국의 날씨는 끔찍하다. 어색한 침묵을 깨보려고 밴드는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